자 첼시가 33라운드에서 와포드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요새 첼시는 최근에 3하고 정말 많은 관련들이 있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첼시의 요즘 전력이나 경기력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화제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첼시의 유니폼의 스폰서가 바뀌었잖아요 타이틀이 요새 이렇게 3이 써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야 약간 이상해 막 이렇게 좀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 좀 등벌온지 몸벌온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요새 3하고 참 관련이 많은데 오늘 약간 좀 억지스럽게 3을 연결해보면 3하고도 역시 오늘 관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숫자 3은 유니폼에 있는 3은 통신사 3 3이 거기 이제 3명 계약을 했어요 지난 라운드 때 웨스트엠에게 졌잖아요 졌는데 그 웨스트엠에게 진 게 프리미어리그 3연승이 이제 그 져가지고 끝난 거였거든요 3연승이 근데 질 때 어떻게 졌느냐 하면 2대3으로 졌어요 3이 참이 3자가 관련이 많다라고 했고 사실 그날 이겼으면 레스터를 이렇게 물리치고 3위가 또 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또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이 참 관련이 많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도 33라운드에 와포드를 3대0으로 이기는 숫자 3, 3, 3 제가 그리고 더 여러분들 소름끼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실 맨유가 요 앞섰던 경기에 가지고 이기는 바람에 맨유가 4위로 가고 첼시가 5위로 갔는데 맨유 경기 끝나고 이 경기가 3시간만에 치러진 경기입니다 너무 억진가? 그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다시 4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요렇게 따끈따끈한 순인데요 그래도 바로 이렇게 첼시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57점 그러면서 맨유를 다시 2점차로 따돌리면서 4위가 됐는데 어쨌든 챔스 안정권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3위 레스터와의 승자도 1점차 받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요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숫자 3 얘기는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고 좀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죠 진짜 중요한 얘기 제가 말해서는 그러니까 첼시가 다음 시즌에 우승 경합할 수 있는 4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 아니에요? 리버풀, 맨시티, 맨유, 첼시 이렇게 뽑히는 팀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력 자체도 좋잖아요 4위까지 올라가 있고 램파드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좋은 템포 굉장히 좀 지속적이죠? 좀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지난번 웨스터맥이 지긴 했지만 보면 꾸준하게 어떤 지지 않고 크게 기복 없이 이렇게 쫙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어 근데 이런 이제 전력에다가 다음 시즌에 이미 뭐 거물급 선수 2명 팀오베르너, 지에의 그 다음에도 이제 몇 명의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보면서는 어 팀오베르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력에 가세하게 되면 고민이 좀 있겠다 근데 그 고민은 뭐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플리식 플리식이 처음에 음 첼시 와가지고 이제 올 시즌에 초반에는 뭐 약간 부상도 있었지만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플리식도 지금 약간 적응이 좀 끝나고 이제 몸 상태가 올라오면서 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플리식이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자신감도 많이 차여있고 어 뭐 속도라든지 과감성 박스 안에서의 순도 높은 어떤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플리식이 플리식이 이 경기 거의 하드캐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게 이제 오늘 어 옵타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오늘 뭐 지루가 공격 중에서 정말 많은 슈팅들 연결을 했고 윌리안도 아 진짜 재계약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윌리안도 잘했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선수도 한번 볼게요 좀 얘기해봐야 될 거 플리식이 자 슈팅도 많이 때렸고 그죠? 키패스 연결도 오늘 두 개나 했습니다 확실히 플리식이 앞쪽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아스플리쿠에타가 왼쪽 수비로 오늘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수비 왜냐하면 오른쪽에 리스 제임스가 나와서 오늘은 아스플리쿠에타가 왼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들 것 같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플리식 플리식 여기예요 왼쪽 날개로 오늘 뛰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실 아자르가 있었던 데잖아요 아자르 근데 이제 아자르가 떠난 다음에 아 그 자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플리식이 이 정도로 좀 적응을 해주고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 뭐 아자르보다 잘하냐 못하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아자르의 공백 자체는 플리식이 일정하게 좀 메우고 갈 수 있는 흐름은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행복한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티모베르노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티모베르노 이제 가세를 하면 티모베르노의 그러면 이제 올 시즌 평균 리티맵 라이프치에서 뛰었던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티모베르노도 기본적으로 왼쪽과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뛴단 말이에요 플리식 오늘 역시 왼쪽에서 많이 뛰었어요 자 그러면 티모베르노 오면 플리식은 백업으로 밀어야 되나요? 이렇게 점점 잘해주고 있고 안착하고 있는 플리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고민이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공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공존법을 공존법을 찾는데 기본적으로는 어 플리식을 그러니까 플리식은 그냥 왼쪽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임대요? 아니죠 여기 좋은 선술로 임대시켜 플리식은 왼쪽에 쓰고 베르너를 전방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르너를 전방도 가능한 선수니까 베르너를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플리식을 두는 요 공존이 가능할 것 같고 원톱도 쓸 수 있는데 베르너는 투톱도 씁니다 라이프치에 투톱 쓰잖아요 라이프치에 투톱을 쓰기 때문에 오늘 지루가 또 골도 넣고 지루도 아주 좋은 원터치 연기라든지 또 지루는 지난번에 이제 계약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루와 투톱도 가능합니다 네 지루와 투톱 혹은 뭐 에브라함과 투톱도 가능하죠 그래서 베르너를 위로 쓴다든지 아니면 투톱 체조로 해서 베르너를 올려놓고 플리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런 공존도 가능합니다 지루나 에브라함을 원톱으로 올려놓고 베르너를 여기다 넣고 세컨으로 플리식을 놓거나 아니면 플리식을 왼쪽에 놓고 베르너를 약간 세컨에 놓는 약간 4, 2, 3, 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공조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플리쿠에타를 오늘 왼쪽 풀백으로 갔다 갔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오른쪽 풀백을 줄어보는 선수인데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스플리쿠에타를 왼쪽 백으로 갖다 놨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스플리쿠에타가 팀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스플리쿠에타는 왼쪽으로 갖다 놔도 참 잘하는구나 좀 오른쪽에 있어도 잘하는 선수니까 만약에 이제 저 위치에 벤츠레리 레스터에서 영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대체 플랜 역시 아스플리쿠에타를 왼쪽으로 갖다 놀 수 있겠구나 예 뭐 탕콜은 원래 왼쪽에 섰었다 그러니까요 왼쪽에 갖다 놔도 잘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이 보였기 때문에 어 만약에 벤츠레에 영입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아스플리쿠에타 카드로 일정하게 좀 메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첼시는 뭐 이번 시즌도 지금 순위가 좀 좋고 챔피언스 리그 아 이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싸움은 어 토트넘은 그냥 끝나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오늘 맨유와 첼시가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토트넘은 맨유하고는 승점이 10점차 첼시하고는 12점차 아유 끝났네 토트넘은 끝났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그 4위나 5위까지도 챔프를 갈 수가 있는데 첼시는 안정권으로 가는 느낌이고 근데 어쨌든 맨유와 맨유도 지금 16경기 공식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제가 봐서는 레스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레스터가 물론 이제 레스터가 아까 이기긴 했는데 3경기 동안 프리미어를 승리 없다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러긴 했지만 레스터도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레스터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상태는 얼만큼 다 쪘을라나? 칭테가 약간 다쳐가지고 약간 무릎 뒤쪽 근육이나 여기 예 어 여기 좀 약간 인대쪽? 이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칭테가 좀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